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라는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낳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영적 아들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디모데의 후손은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이 쓴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교 직전에 쓴 편지라고 볼 수 있죠 더구나 디모데 후손은 디모데 전서가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바울에게 정말 큰 비중으로 다가오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임종전에 주님을 만나기를 앞두고 너무나 이 디모데를 그리워했고 보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이 디모데가 누군가 정말 여러 가지 성경에 또 사도행전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크게 이렇게 저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주의 종들에게 사랑받고 성도와 이웃들에게 사랑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 자네들은 어린이가 아니라 장성한 자녀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또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의 자녀가 어리든지 또 나이가 있든지 또 자녀가 현재 없든지 우리의 자녀들은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오늘 말씀의 목표는 오늘 사도가 우리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사랑받는 아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주의 종들에게 사랑받고 교회와 성도와 이웃들에게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오늘 소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결심하며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교육에 관한 한 우리가 정말 탁월한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분은 정말 자녀교육 잘하겠다 미혼 때 보면 애들을 너무너무 예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애기들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우리 언니 딸 한 번 데리고 오면 그냥 앉고선 유괴하듯이 데리고 나가서 안 들어와요 너무 예뻐하고 지나가는 아기가 유모차에 있으면 한 번 만져봐도 돼요 그래서 애기 되게 잘 키울 줄 알았는데 자기 애기를 낳으니까 너무 징그러워하더라고요 힘들어하고 이걸 정말 내가 낳았나 할 정도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낭만적으로 생각할 게 아닙니다 사춘기쯤 돼 보세요 사춘기쯤 되면 주여 나를 빨리 불러가 주시옵소서 할 정도로 너무 공구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문제없이 잘 자라주는 아이들 있겠지만 정말 자녀들은 부모에게 정말 큰 기쁨도 위로도 되지만 고통도 또 번민도 주는 존재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이론가를 통해서도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는 어떤 힌트는 얻을 수 있겠지만 모든 자녀가 총천연색이라 다 다릅니다 여러분 첫째하고 셋째가 있는데 첫째 했던 방식으로 셋째 가르칠 수 없어요 타고 날 때부터 다르더라니까요 전부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우리 교주시는 변함이 없는 자녀교육의 지침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문이 12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이 뭡니까? 그 인생에 살아가는 어떤 인도, 과정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도가 뭡니까? 도리라고 말하고요 도리, 사람답게 사는 게 뭐냐 다시 말씀드려서 아이가 진로를 놓고 염려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고 인생이 뭔지 번민하고 고민할 때에도 아이들이 정말 염세적으로 빠지고 정말 인생이 뭔지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생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인생의 매뉴얼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생의 성공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이웃에게 사랑받고 주의 종들에게 사랑받는 자녀로 키운다면 가장 성공적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종이 사랑을 받고 하나님 사랑받는 거 분명한데 사람에게 사랑받는 증거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2절에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루스드라는 디모데가 사는 동네고요 이고니온은 바로 인근입니다 사도바울이 전도여행을 갈 때마다 지나가는 코스죠 루스드라, 이고니온, 에베소 이렇게 거쳐서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아주 가까운 게 인접한 동네죠 오늘날과 달리 우리 옛날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마을을 벗어나서 산 적이 별로 없는 적이 참 많았습니다 감나무골, 배나무골 같이 만나는 것 정도가 대단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자기 사는 동네는 물론이고 사도바울이 보금을 증거하는 코스대로 그 이웃 동네까지 대단한 젊은이로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후에 지역을 넘어서 우리 교회를 넘어서 이 세상에서도 존경과 칭찬붙는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결이 뭐냐?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고 우리 자녀 교육의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첫째,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야 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종들에게 사랑받고 이웃에게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기 원한다면 또 빛나는 인물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야 한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말씀 같고요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늘 아는 말씀 같은데 정말 그렇습니까? 라는 깊이 있는 질문을 드린다면 우리가 머뭇거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 속에는 자식에게 뭔가 남겨주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데 99.9%가 물질에 관계된 거라는 거죠 집을 남겨주고 싶고 돈을 남겨주고 싶고 내 자리를 남겨주고 싶고 뭐든지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99.9% 믿음을 하나만 남길 수 있다면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많은 것들 남겨지지 못해도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면 디모데 같은 큰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 우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넣어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느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표현입니까? 디모데의 속에 있는 그 믿음이 거짓이 없는 참믿음인 것을 발견했더니 사도바울같이 영적으로 탁월한 우리 분이 너 믿음 진짜야 라고 인정하신 거죠 그런데 그 진짜 믿음이 너 혼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희 할머니와 너희 어머니에게 있었던 그 진짜 믿음이 너에게까지 그대로 전달되었구나 여러분 어떤 결혼 배우자를 우리 자네들이 만난다고 할 때에 우리 부모님들은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너 상대도 좋고 하지만 부모님을 보는 게 참 좋다 중요하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고 살아오면서 경험을 통해서 아무리 태도를 바꾸고 노력을 통해서 자기를 개선하고 습관을 고치고 했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의 흔적들이 자녀에게 다 은연중에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배워 있습니다 배워 있어요 그러므로 디모데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참믿음이 아니라 할머니로부터 어머니 그리고 자신에게 이뤄진 신앙 3대의 단단한 진짜 믿음이 이어져온 것을 사도바울이 본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귀한 믿음의 전통을 가졌습니까 그런데 이 디모데의 살아온 배경을 보면 이런 믿음을 갖기까지 참 어려운 난관들이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이 가정의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해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의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 본문만 가지고도 디모데 참 힘들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은 유대 공동체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유대교를 믿을 수밖에 없죠 만약에 그리스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유대 공동체에서 이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유대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인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오늘 21세기를 사는 유대인들도 그리스인이 되면 그 공동체를 떠나야 하는 모든 혜택을 다 포기해야 합니다 이 유대인 여인으로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거기다가 결혼한 상대자가 누굽니까? 헬라인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과 결혼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어머니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고 얼마나 멸시를 당하는 인생이었을까?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인데 이방인과 결혼했죠 또 그리스인이 되었죠 아주 쫓겨난 신세가 된 것이죠 또 참 기가 막힌 일은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반드시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이름이 넌 누구의 아들이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할머니의 이름도 나오고 어머니의 이름도 나와요 로이스, 유닉에 다 나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이름이 한 번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추측한데 아버지와 사별을 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 공동체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과 결혼했죠 유대교를 믿지 않고 그리스인이 되었죠 아버지 없죠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얼마나 궁핍했겠습니까? 물려줄 거 믿음 하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뿐이 아니라 여러 교회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이런 상황과 아주 흡사한 성도님들이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별을 했든지 헤어뒀든지 홀로 된 여인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 자네들을 길러가면서 오직 신앙 하나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엄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어느 교회나 다 있어요 어느 교회나 정말 어디 기댈 때도 없고 또 경제력도 없으니 이 아이 키울 때에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학교를 가도 또 교회를 가도 또 아이들 친구를 만나도 아빠 뭐 하시니? 너는 아빠 어디 있니? 이런 얘기를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더구나 가난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이 어머니는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렸겠죠 하나님 가진 것도 없습니다 배경도 없습니다 이 아이가 기댈 언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세요 아마도 이런 고백과 이런 믿음 때문에 사도보고 우리 이 아이를 영적 아들로 양자로 삼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어려운 가운데 혹시 계신 분들 계십니까? 아이에게 다른 사람들처럼 풍족하게 못해줬다고 빌딩은 고사하고 집은 고사하고 지금 학원 보낼 돈도 없고 아이에게 직장 정말 힘들어한 아이에게 정말 뭔가 보태줄 능력이 없다고 슬퍼하는 분들 계십니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믿음 물려주시는 것의 최고의 유산입니다 믿음 물려주는 게 이 믿음 물려주는 것이 이 아이의 가장 큰 성공의 비결이 되는 것이죠 믿음 물려주려면 꼭 두 군데의 협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가정과 교회의 협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자녀가 믿음을 유산으로 받게 하기 위해선 가정과 교회의 협력이 없이는 이 아이가 올바른 믿음의 유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을 제가 아까 읽으신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가정의 믿음의 공동체였다는 거죠 할머니와 어머니와 이 디모데가 같이 예배 공동체로 성장한 것이죠 자연스럽게 예배가 익숙해지고 신앙생활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이름도 디모데라고 졌죠 디모데는 하나님을 경애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부터 하나님을 경애함 야, 너는 하나님을 경애해야 한다 너는 하나님을 경애해야 한다 하나님 경애하기 위해서 유대 공동체에서 배척을 당하고 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너는 그래도 하나님을 경애해야 한다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로 삼아야 한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의 성도님이신데요 이런 비슷한 상황 가운데서 아이를 길렀습니다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어릴 때부터 잘 자랐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머니 생일날 편지를 썼는데 다른 부분은 다 제가 말씀 안 드리고 그 한 부분을 어머니가 자랑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편지글에 뭐라고 써있냐면 어머니, 저희를 예수 믿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귀하지 않아요? 어머니, 예수 믿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많은 것들을 얻지 못했지만 어머니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준 것이 천금만금을 준 것보다 이에게도 더 귀한 유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협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믿음은 홀로 자라지 않습니다 동년배가 필요합니다 같은 믿음의 친구들이 필요하고 교회의 학교 선생님들이 필요하고 교회의 목사님들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또 학생의 청년의 지도하는 선생님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의 영혼을 인도하는 구역장님들 또 주의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학교 선생님은 여러 번 찾아가면서 교회의 내 아이를 담당하는 교회학교 선생님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아이를 정말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길 원한다면 교회와 가정이 함께 협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아이에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전쟁인 거예요 주일마다 전쟁인 거예요 교회 안 가니까 아이가 나 일요일만 편하게 자려고 하는데 엄마 아빠는 교회가 돼 그래서 혼내다 혼내다가 이놈아 아빠 엄마 체면 좀 살려줘라 아빠 엄마가 그래도 교회인들이 다 아는 중직자고 이런저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너가 이놈아 교회 안 나가주니까 참 내가 부끄럽다 이 아이가 성질을 벌떡 내면서 엄마 아빠는 저녁마다 교회 욕하고 목사님 욕하면서 왜 나보고 그런 교회 가자 그러냐고 말이야 목사님자 붙이는 거 내가 들어본 적도 없는데 김목사 박목사에 가면서 밤새도록 교회 욕하고 목사님 욕하는데 왜 그런 교회 나보고 가라 그러냐고 차라리 다른 교회 가겠다고 그냥 지어낸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어낸 얘기예요 누구 얘기하는 거 아니면 빨리 약을 쳐야지 여러분 믿음은 드름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드름에서 나는 거예요 듣는 대로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믿음이 있는 얘기를 하고 교회 목회자들을 존중하는 이야기를 하고 또 가정에서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의 교통 소통도 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아예 믿음이 자라는 거지 뭐 그냥 교회 학교 맡겼으니까 교회에서 책임져 그게 막혀지는 게 아니죠 저에게도 그런 청년들이 또 학생들이 몇 명 있는 것이 참 고맙더라고요 어느 날 전화가 와서 또 카톡이나 이런 문자가 와서 상담을 합니다 전화하다 보면 울면서 전화합니다 울면서 엄마 아빠한테는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엄마한테 말할 수 없는 아빠한테 말할 수 없는 걸 목사에게 얘기한다는 것도 참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관계된 아이가 어떻게 세상에서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고 딴 길로 가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믿음의 동력자들 주의종들과 친밀한 관계 맺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돼요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가 분명히 안에 있는 거 아는데 야 나오지 마 예배 끝날 때까지 그럼 끝난다면 인사정돈 시켜야 되는데 끝날 때까지 나오지 못하게 해요 애완경과 함께 가둬놉니다 가둬놔요 안 나오게 두 번 가도 세 번 가도 그래 여러분 아니에요 이런 찬스가 어디 있어요 야 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목사님 우리 집 오셨네 목사님 얘는 암흑이고 얘는 몸이 악하고 얘는 공부를 더 잘해야 되고 목사님 머리에 안수 한번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받고 관계하게 되고 교회에서 만나면 너 잘 있었니? 이런 소통의 기회를 줘야죠 엄마 아빠는 열심히 교회 나가는데 아이들과 교회의 끈이 끊어지면 여러분 당대에 끊어지면 후대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당대보다 후대가 더 교회를 자주 가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녀로 만들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들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종들과 관계를 더 끈끈하게 맺고 선생님들을 더 존중하게 여기는 그런 자녀들이 될 때에 믿음의 유산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기를 원한다면 따라합시다 믿음을 지키게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도 얻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선조들이 정말 피 땀 흘려 죽음으로 이 나라의 자유를 얻었어요 수많은 나라의 군인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자유가 거저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만 과거는 무조건 나쁜 사람들 부패가 가득한 그게 아니라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 눈물이 있었고 희생이 있어서 자유를 얻어진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이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분들의 희생 못지않은 희생을 어찌 보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그 아이들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부모가 끝까지 기도하고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이 표현을요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다시 읽어보시래요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13절에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로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14절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계속해서 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실 거야 내게 부탁한 그 메시지들을 지켜야 한다 계속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한번 구원받은 사람 교회 안 나와도 구원 지킬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신앙생활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주님과 가까이 하려고 문물임치는 이런 노력 때문에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까지 이 믿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일까? 성경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사도바울이 디모데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4절부터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오래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자녀에게 오늘 이런 본문을 읽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야, 너 성경대로 살아야 돼 그런 책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성경이 만든 사람,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한 우리 자녀들이 커가면서 나름대로 번민을 합니다 또 고민하고 갈등하죠 세상과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참 혼란스럽기도 하죠 직장생활하고 결혼하고 정말 고등부 때 회장까지 하고 청년회 때까지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어릴 때 같이 신앙생활 쭉 하고 믿음을 유산으로 심겨준 자녀라면 그것이 믿어진다면 저는 전혀 두려워할 뼈가 없다고 믿습니다 커서 이제 사정에도 안 듣고 때려도 안 듣고 눈물만 흘리는 분들 계신데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어떤 순간에 길을 잃어버렸을 때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나는 출구가 없구나라고 끝자락에 서 있을 때 성령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간증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내 인생을 살렸다는 겁니다 길을 찾기 했고 나를 위로했고 나를 다시 세워주셨고 또는 회귀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 그러므로 어릴 때 계속 말씀을 심겨주는 거 읽기 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이 아이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이 아이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중부의 기도를 하는 것 너무너무 귀요합니다 디모데우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느니 사도바울은 지금 디모데우와 먼 거리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수기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너의 은사를 부릴듯하게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지금 해외에 있든지 아니면 이미 결혼해서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든지 또는 지금 군대에 있든지 가정에 집안에 있지만 집안에 있는 큰아들처럼 탕자가 아닌 큰아들처럼 부모와 마음이 많이 멀어져 있든지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가 노력과 언행의 어떤 실력이 아니라 설득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네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성령으로 안수해 주실 때에 그들이 취임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는 저는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 우리가 노력한다고 가르친다고 너무 막 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므로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가 아플 때 울었고 취직 못할 때 울었고 재수할 때 울었고 애가 힘들어할 때 울었지만 애가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방황할 때 얼마나 울었습니까 주님 만나지 못했을 때 얼마나 울었습니까 주님 내 아이를 만나 주십시오 내 아이의 머리에 안수해 주십시오 성령이 말하시면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울듯이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중보하며 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분명히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비결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말씀 성경을 가르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하나가 더 필요해요 아이가 사명 따라 살게 하는 겁니다 목적 따라 살게 하는 겁니다 아이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진지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주세요 사회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물론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절대로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아주 옳은 기도입니다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속에 좀 다른 욕심들이 자녀를 향한 욕심들이 있는 것 같아요 큰 아이가 너무 똑똑하다고 합시다 너무 똑똑해 얘는 천재야 원언, 대학 다 갈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아이가 엄마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인생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돈 많이 못 버는 것 같지만 좀 내가 돈을 조금 적게 벌지만 해외에 나가서 정말 어려운 아이들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구호하는 이런 단체에 가서 일하고 싶어요 가슴이 털렁 내려앉혀 아 불쌍 야 그건 두째한테 맡기면 안 되겠니?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꼭 그걸 해야 돼? 그래서 공부 제일 못하는 아이를 목사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인생의 목적을 아이들이 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을 설계하셨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깨달았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아니 부모가 그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돈 많은 직업이 최고야 돈 버는 직업이 최고야 존경 맞는 직업이 최고야 자꾸 암시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지 여러분 자녀가 이런 고상한 인생의 목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빌립보소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이런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사도바울이 디모델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목표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디모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들은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델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의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보금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아멘 디모델은 다른 친구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다 세상의 성공과 즐거움을 쫓아 방황했지만 디모델은 나와 함께 보금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 인생의 가장 고상한 가치를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그런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디모델의 행적을 간추려 보면 그렇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디모델을 만났습니다 보니까 똘똘한 청년이 있네요 신앙의 3대예요? 괜찮아 눈여겨봤습니다 그리고 제2차 전도여행 갈 때 데리고 갔습니다 동행합니다 이때부터 동력자가 되고 나중에는 대살로니카 교회와 마게도나 교회에 파송되는 목회자가 되고요 나중에는 바울이 얼마나 일을 후임했던지 자신의 후임으로 에베소 교회를 맡깁니다 정말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까? 한평생 바울과 함께 동력하며 주의 일에 평생을 바친 친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인간적인 정을 끈끈이 가졌던지 로마 감옥에 바울이 갇혀있을 때 방문해서 위로하기도 합니다 그런 디모델에게 가장 강력한 축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디모델 1장 7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주시는 메시지처럼 한번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전하듯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너 인생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 절대로 절망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주신 사명 따라 그냥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인생의 목표와 가치를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 얼마나 좋을까요? 한 친구 얘기만 잠깐 드리고 말씀을 맺을까 해요 제가 형제 모임처럼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들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장학복 목사님 계시죠? 그 두 아들을 아주 잘 키웠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두 아들 잘 키웠다고 책도 두 권이나 쓰고 극동방송 이런 데 계속 방송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도 그 두 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친밀하게 지냈고요 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 큰아들 성찬 군이 여기 와서 첼로 연주와 간증도 한 적도 있죠 그 아이가 좀 미숙아로 태어나서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걸친 아인데 그렇게 또 훌륭하게 잘 컸어요 그 둘째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그 둘째 아이가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나오게 됐는데 아이가 그렇게 유학을 다 보내게 됐어요 너무너무 가난한 이때 유학 고등학교 보낼 때는 개척교회였습니다 그 목사님도 사모님도 너무너무 가난한 시골 출신이라 아이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료로 보내라고 가르치겠다고 해서 보내게 된 거예요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죠 가서 이 아이와 고등학교 졸업식 날 처음 미국을 가게 됐어요 이분들이 그 전에 갈 수가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갈 수가 없었다가 졸업식 날 처음 가게 됐는데 이제 공항에서 헤어지게 됐습니다 둘째 아이가 유니세프 모그맘을 보더니 뭐가 갑자기 동행했는지 어머니가 잘 쓰라고 그렇게 피 땀 흘려 주머니에 넣어준 돈 중에서 50불을 딱 꺼내더니 이 아이가 거기다 넣으려고 하는데 사모님이 놀래서 거품을 밀고 달려들는데 야야야야야 야 그 돈이 어떤 돈이 야 그거는 모금하면 1달러짜리 넣는 거야 야 너 그렇게 넣으면 안 돼 더구나 옛날 얘기잖아요 아주 오래된 이 아이가 갑자기 당황을 하는 거예요 엄마 우리 집 가운이 뭐지? 가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대도다 자모님의 말씀이 가운이에요 엄마 어릴 때부터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마음이 동하고 주고 싶을 때 주라고요 제가 너무 갑자기 넣고 싶어서 그래요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굽히지 않습니다 1달러 갖고 벌벌 떨 때라고 책에 나와 있어요 벌벌 떨 때라고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너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 실제로 얘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너무 연주를 잘해서 장학생 선발하는 연주회를 갔는데 빵 사 먹을 돈이 없어서 벽 휘대고 쓰러져 있었다고 그 얘기를 듣고 집에서 막 통곡하고 어머니가 울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빵을 사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그 힘겨워 연주회를 가면서 그렇게 가난하게 애를 키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굽히지 않습니다 어머니 지금까지 우리를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그렇게 살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그러면 곤란합니다 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50불을 거기다 집어넣고 말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대학의 이스트만 음대라고 하는 음악대에게 전액 장학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대학 졸업하고 예일대학교의 전액 장학생의 생활비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이 큰아들과 둘째아들 합쳐서 받은 장학금이 다 계산하니까 10억 원이래요 10억 원 10억 원이라니까 조금 솔깃하신 것 같아요 10억 원 이 아이 둘을 보낼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이 아이 둘 다 그러더니 결국 이 둘째 아이는 그런 착한 성품을 가졌던지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한 가정의 얘기를 잠시 얘기해서 그런 가정처럼 다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잘 양육한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멋지게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 자녀를 우리 손안에 놓고 키우겠습니까 보호할 수 있습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양육하셔서 하나님과 사랑과 이웃과 죄종들에게 사랑을 받는 귀한 자녀로 양육하신다면 디모데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로 양육한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는